... 어떡해... 가원아... 하리야... 많이 아파? 괜찮아. 다행히 증세가 심하진 않대. 둘이랑 리온이도 왔네. 오랜만이야. 참, 현우형은 당번이라서 좀 늦는데... 그리고 이거... 누나 주려고 많이 사왔는데 격리실 안엔 못 갖고 들어간대서 난 괜찮으니까 현우 우면 같이 먹어 정말로? 그럼 내가 다 먹는다? 구조리 눈치 좀 챙겨 뭐? 가은이 누나 웃으라고 장난친 거야